어머니 어디 계셔요? 어머니 잘 어울려요? 첨월이 이만 원이야. 근데 여기가 원래 돈가? 아니요. 요새 늘 그래요. 배 익어야 한 게. 근데 어머니 여기 지금 피를 뿜는다는 게 잡초를 뿜는다는 거죠, 어머니? 잡초지요. 그놈을 여러 개 잉켜. 이게 잡초지잖아요. 잡초를 이렇게 입혀서 거기로 나시로 잘라버려, 중간. 그렇게 된강. 보통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, 작업을? 8시에서 6시. 오후 6시. 10시간 하는 거 같은데. 10시간? 10시간 하는구나. 10시간 하는구나. 10시간 하는구나. 왜 이걸 타야지. 나락 타면 나락 끊어져. 아유, 나락 끊어지면 큰일 하죠. 자, 보세요. 길 가는 거. 어머니는 같이 안 들어가셔요? 나는 안 들어가. 내가 감독이야. 갈게요, 어머니. 자, 보세요. 보시면 잘 가. 자, 보세요, 보세요, 보세요. 나락 상해지 않게. 네, 그래, 그래. 자, 보세요. 괜찮아요? 네, 팍팍 젖혀. 팍팍 젖혀, 이렇게. 네. 팍팍. 어머니, 여기 뭐 거머리 이런 건 없지요? 있어요. 장화 시리는데 너무 걱정이요. 아이, 그럼요. 아프가신 양반. 아프가신 양반. 아프가신 양반. 피 끊음으로 들고 나가면 끝에 가서 놔야 돼. 야, 야. 어휴, 조심하시오. 쓰러지면 나락 다 버리는데 덩치. 아유, 이게. 가신, 가시는 분. 네. 이게 뭐요? 어려운데 데프콘이에요. 데프콘? 데프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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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회들. 동시에 가서 데, 데이너, 데이너. 데, 데. 그 데이깐 거예요, 어머니. 어머니, 갈게요. 조심해서 살까요? 예, 예. 아, 이거 진짜 한 톤 한 톤 아껴야 되니까. 아, 나 하나 사면 뭐, 100원이요. 예, 예. 여기만. 어? 여름이죠? 여름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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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죠? 예. 소리 질러. 오케이. 아유, 감사해요, 어머니. 이 나쁜 놈들이, 여름놈들이에요, 어? 언니.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? 왜냐하면 기계가 못 해요? 못 해요. 잡초를? 배 때문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 한 표기 피 있잖아요? 예. 그 놈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 잡을게요. 이 놈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. 그래갖고 보여주면은. 나시를 잘라. 나시? 배 이렇게 잡채놓고. 이렇게? 아니, 너무, 너무 야채야. 아내까지. 아내까지? 아내까지? 네, 좋게. 두 놈을 위하니. 구분이 안 가네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합계. 합계역. 어머니. 밥 언제 먹어요? 1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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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원칙은 이 배 올라오기 전에 다 뽑아내야 되는데 늦었어, 아들이. 시골에 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? 없어요. 없어서 그런 거죠.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이 한번 뽑아볼게요. 잡촌 운불도 억센해. as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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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